그대의 목숨의 영혼 속에 이래 자, 여러분, 박수 보내주기 바랍니다. 이 목숨의 주인공, 오늘 스페셜 미니 콘서트의 주인공 아동디 씨 여러분, 큰 박수로 해주세요. 자, 우리 선수촌 여러분들께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는 히든싱어 2부에서 편에 출연해서 시즈만의 전체 우승을 찾아 아동디로 갑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정말 이문세 씨가 오신 줄 알았어요. 네, 깜짝 놀라셨죠?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삼성선터스 지금 조금 뒤지고 있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응원해서 오늘 꼭 승리하자는 응원의 이 멘트를 우리가 이문세 씨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자, 삼성선터스 습관적으로 우승하는 탐 아니겠습니까? 오늘도 역시 그 습관 지켜낼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함께 기원합시다! 네, 우리 계속해서 이 목소리도 한 번부터 상해드려야겠는데요. 네, 제가 예전에 그 응답하라 1부 부사에 볼빵 목소리로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. 어, 응답하라 부실 분 계시죠? 네, 이문세 씨가 아니고 제가 더보이기로 했습니다. 그 응답하라에 나왔던 곡 중에서 소녀라는 곡을 부르세요. 우리 같이 한 번 부를까요? 네.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후라시 한 번 켜주시겠습니까? 후라시? 네, 후라시 너무 크지네요, 발음이. 아, 그렇습니다. 우리 능상님한테 배운 겁니다. 네, 우리 핸드폰을 시키고 다 같이 소녀라는 곡 함께 청해드리겠습니다.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. 자, 다 같이 한 번 켜주세요. 아시는 분들을 같이 따라 불러주시겠습니까? 자, 오른쪽, 왼쪽. 오른쪽, 왼쪽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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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같은 하늘의 그리움 두세 두 번 차가운 밤 속에 그대로 울지요 두 번 차가운 밤 속에 그대로 울지요 나 항상 이 세상을 떠나지요 나 항상 이 세상을 떠나지요 우리 아름기 시기에 다시 한 번 큰 박수 화이팅 한 번 외쳐주세요 삼성수옥 아니 죄송합니다 서울동수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